서울교통공사 우리 열차는 인천, 인천행 열차입니다. 우리 열차는 인천행 열차입니다. 우리 열차는 인천행 열차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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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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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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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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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마홍사, 마홍사역입니다. 내리시는 분은 왼쪽입니다. 마홍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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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역은 도봉산, 도봉산역입니다. 내리실 물은 왼쪽입니다. 장암이나 고속터미널, 성남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7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대역은 도봉산, 도봉산역입니다. 전역은 왼쪽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헌자에 도봉산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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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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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에나 산역, 오이도 방면으로 가실 분께서는 이번 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장동. 장동.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blue line, line number 4. The doors are closed. The door should be closed. The door should be clos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동창, 동창, the doors are on your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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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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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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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석계, 석계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응암이나 신내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6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 stop은 석계입니다. 석계역입니다. 석계역이 바로 오른쪽입니다. 석계역입니다. 석계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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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니몬, 시니몬,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aff.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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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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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역은 청량리, 서울시일대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문산, 용문 방면은 경의 중앙선으로, 수서, 수원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수인 분당선으로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재기동. 한국건강관리협회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재기동.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학교śmy 8etaling 원활중앙장 위치여객zent families과 함께 드라이авлив admir합니다. 충동진 닫기 동양ع倍으로обр 신설동 성신여대 입구, 북한산 우위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우위 신설동으로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풍물 시작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길 바랍니다. This stop is 신설동. 신설동 The doors are on your line. You can transfer to the front line, line number 2, or 우위 신설라인. 인설동 兒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아멘 이번 역은 동묘앞, 동묘앞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응암이나 신내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6호선으로 가라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동묘, 동묘.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6. The door is open their eyes. She is as close as the door is open at the door is open at the door. The door is open. The door is open.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국의 산악 오이도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동대문. 동대문.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blue line, line number 4.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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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종로고가, 종로고가입니다. 내리실 건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종로고가, 종로고가.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e doors are on your right. The doors are on your left. Approximatelyitiated doors. The doors are closed.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종로 3가, 종로 3가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대와나 구파발, 5금 방면은 3호선으로. 방와나 한암 검단산, 마천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5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정로 3가, 종로 3가입니다. 정로 3가. 종로 3가가, 종로 3가. 정리로 가락하지 못하는 곳이 해주셔도 됩니다. 왼쪽의 전자작에 오고, 종로 3가, 동 Boiksu, 3의 전자작에 도전됩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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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촌이라 성수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다시길 바랍니다. This stop is City Hall. City Hall.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Green Line, Line No. 2. A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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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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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방화나 하남 범단산 아천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고 출입문 닫고 출입문 닫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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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리싱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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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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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온수, 온수역입니다. 내리실 물은 오른쪽입니다. 장암이나 고속터미널, 성남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7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운수, 운수 that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7.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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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s butterah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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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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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평, 부평, 부평역입니다. 내리실 물은 오른쪽입니다. 계약이나 성도달빛축제공원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인천 지하철 1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부평, 부평, 부평역입니다. 부평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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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역. 부평역, 부평역. 부평역이 오른쪽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부평역, 부평역, 부평역. 부평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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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주veerärke소 같은emoста 해설위원으로 100세 독 teenagers.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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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동암. 동암역입니다. 미리 신발은 오른쪽으로 가. 동암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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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주완, 주완이었습니다. 이번 역은 주완입니다. 주완, 주완. 설치 멘탈에 대해서도 우선 멘탈에 대하여 시행을 있으며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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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stop is Timur. Timur. The doors are on your right. The doors are on your right.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e doors are on your right.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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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중북공항 운댕라인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前方到站 시 本次列車的終点站 仁川 仁川站 まもなく終点 인천 인천이 인천